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 정보 봐 드릴까요?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5만원의 비중은 15%입니다. 5만원의 비중 15%? 네. 네, 매수가에 팔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거죠? 네,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. 팔면 더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저는 이거는 홀딩하고요. 네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, 여러분? 홀딩하시죠? 더 가봅시다. 왜냐하면 IT 쪽은 저는 좀 더 가봐도 될 것 같아요. LG전자 오늘 잘 가는 것도 얘가 영향을 같이 받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전장 쪽에 대한 어떤 LG전자의 치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잘 살펴보면 되거든요. 자동차요, 자동차. 자동차에 대한 부품을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삼하컨덴선 만드는 MLCC라는 거 있어요.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. 삼성전기랑 삼하컨덴선가 나오는데 그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뭐 챗봇챗봇 얘기 나오잖아요. 그것도 어차피 자꾸 뭐 솔루션이나 플랫폼만 만들어낸다? 아니, 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이 매체,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PC, 슈퍼컴퓨터, 데이터센터 이런 게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. 그럼 다 다시 소요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도 많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최근에 조금 증가하는 것 같았는데 매출 추이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는 좀 증가했고 내년 또 조금씩 조금씩은 증가하네요. 그러니까 성장성이 크진 않지만 시장 수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이거는 5만 원대 와서 내가 조금 기다렸던 시간에 대한 부분에 부담스럽다. 혹시나 눌릴 수도 있으니까 더 사겠다면 5% 정도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목표가는 얼마 정도 됐습니다. 다음은 저럴까요, 여러분?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. 목표가를 잘 집어드리지만 제 기준으로 집어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 6만 원 선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. 그 이상 가는 거는 제가 맞춘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니까요. 가능한 영역으로 본다면 한 6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.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.